1.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서술하시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서술하라. 이게 가장 넓은 오픈형으로서의 논제형이죠. 그렇지만 너무 광범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범위를 주죠.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범위를 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 즉 산업계, 농업계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농촌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해야 될 역할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딱 오늘 죽어서 모의 논술을 하려고 했는데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배경제시문을 준 거예요. 이제 작년서부터 농협대 논술을 시작하면서 다름 아닌 약술형이랑 그다음에 단답형이 생겼어요. 용어를 주고 3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그러면 그건 약술형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 분량을 주고 지문을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반대로 그게 단답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답형 공부나 약술형 공부나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답형처럼 일부러 제시문을 줘서 힌트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를. 물론 여기서는 논제형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단답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중반 미래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방면에 투자 및 일자로 창출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책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단답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다름 아닌 뉴딜 정책. 뉴딜 팔러스 또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러면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용어를 물어봤듯이 반대로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 것에 용어를 주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약술하시오. 이렇게 줄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수령이 됐든 단답형이 됐든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본질은 똑같은 거다.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약수령이 될 수 있고 단답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시문 이렇게 주면은 이것은 뭐야? 여기서 이 부분 것의 타이틀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단답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배경을 다 없애놓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러면 이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좋은 게 여기까지 넣어주면 약수령이랑 단답형 대비도 되는 거예요.